영어학원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기가 십이월에서 일월 사이인데요 이 시기에 또 몇 학년 학생들이 학원을 가장 많이 찾아오느냐 하면 바로 고일 예비 학생들이에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아무래도 이 시기에 학원들을 많이 바꾸죠 그리고 지금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중학생들이 가정법을 언제 배우느냐 하면 보통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정법을 배운 바로 직후에 학원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 들어온 고일 예비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다가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너희들 3학년 2학기 때 가정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그럼 가정법을 잘 이해하느냐? 언제 어떻게 왜 쓰는지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좀 기억이 남아있는 학생들은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한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그 이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점수도 잘 안 나왔어야 마땅하겠죠 근데 시험 성적은 또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 점수 100점 근데 그 학생들에게도 가정법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해는 못한대요 가정법을 이해는 못하는데 가정법이 출제된 문제의 점수는 잘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가정법을 설명해야 하는데 가정법은 어려운 영문법 순위 탑랭크에 항상 올라있는 문법 사항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한국어에는 가정법이라는 문법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정법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법의 표현이 한국어에 아예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인들도 한국어로 말하고 글을 쓰면서 수없이 많은 가정의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방식이 영어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워하는 거죠 가정법 하면 떠오르는 접속서가 뭐가 있죠? 바로 if죠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if가 조건의 의미와 가정의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법을 공부하기 전에 흔히 보게 되는 것은 물론 조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조건과 가정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한국인들이 조건문 현재와 가정법 과거를 잘 구분 못하는데 이 두 가지 문법상의 사전적 의미와 형태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 현재는 불확실한 현재나 미래 사실을 가정합니다 형태는 if절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현재 동사 그리고 주절에는 주어 플러스 윌 또는 캥이 나오고 동사 원형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확실한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합니다 형태는 if절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그리고 이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워만을 사용한다고 하죠 워드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절에 주어 플러스 우드나 쿠드가 나오고 동사 원형 형태를 취합니다 이런 사정적인 정의와 형태상의 차이만으로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어로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 조건문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가정법을 써야 할까요? 조건문을 써야 하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하잖아요 일기예보가 100% 맞는 것은 아니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하니까 당연히 조건문을 써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형작하면 됩니까? If it rains tomorrow, the picnic will be called off 이렇게 형작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문법이 또 하나 등장하죠 소풍이 취소되는 것은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미래에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the picnic will be called off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것은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역시 미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현재 시예로 말하고 있어요 온다, 왔다, 올 것이다 온다는 현재죠? 왔다는 과거죠? 올 것이다는 미래입니다 소풍이 취소되는 것도 미래이고 비가 오는 것도 내일 비가 오는 것이니까 미래죠 그렇다면 If it rains tomorrow, 미래 시예를 써야 할 것 같아요 미래 시예가 아닌 현재 시예를 써서 If it rains tomorrow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투머로우와 같은 미래 시점 부사가 현재 시예인 rains와 결합할 수 있어요 이걸 흔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예가 미래 시예를 대신한다는 문법으로 우리가 흔히 암기를 합니다 이건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예요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일 비가 온다면 한국어도 조건의 부사절에서 시점은 분명히 미래이지만 시제는 현재 시예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조건물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가정법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왜 쓰는 것이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소개팅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여러분들 소개팅 해보신 적 있나요? 소개팅을 영어로는 블라인데이트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눈먼 데이트죠 요즘은 소개팅을 한다고 해도 카톡으로 사진을 주고받고 아니면 페이스북 등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런 후에 만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블라인데이트, 소개팅은 상대방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상대방의 얼굴을 모른 채 소개팅하러 나가기로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약속 장소로 나가면서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남자들은 생각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녀가 예쁘다면 참 좋겠다 99.99%의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개팅 장소로 나가요 뭐 복잡한 생각을 안 합니다 남자들은 자 이 문장 그녀가 예쁘다면 참 좋겠다 조건문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가정법을 써야 할까요? 당연히 조건문이죠 그녀가 예쁜지 안 예쁜지 불확실하니까요 그래서 if she's pretty, that'll be great 이렇게 영작하면 됩니다 어쨌든 막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남자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니까 여자분도 역시 약속 장소에 와 있대요 그래서 위치 확인하고 딱 얼굴로 확인했는데 남자의 기대와는 달리 좀 못생긴 여자분이 나오신 거예요 남자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막 무리하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매너가 있지 그래서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서 한 30분 정도만 얘기하다가 급한 일이 있다고 좀 핑계대고 빨리 나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의외로 여자분이 참 괜찮은 거예요 성격도 굉장히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그래서 예정했던 30분은 훌쩍 지나가버리고 한 5시간 넘게 너무 재밌게 대화를 나눴어요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분의 집이 또 굉장히 잘 살아요 엄청난 갑부 집 아니야 거기다가 집이 갑부일 뿐만 아니라 여자분도 능력이 좋아서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것 같아요 호감도가 엄청나게 상상합니다 어쨌든 너무 즐겁게 대화하고 나니까 막 또 배고파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불렀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또 노래도 엄청 잘 불러요 정말 얼굴만 못생겼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여자예요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이 여자분이랑 헤어지면서 남자는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요 야 그녀가 예쁘다면 참 좋겠다 자 이때 조건문을 사용해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해야 할까요 자 보세요 분명히 안 예쁜데 그 반대로 예쁘다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확실한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if she were pretty, that would be great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는 그녀가 예쁜지 안 예쁜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예쁘다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고 분명히 안 예쁜데 그 반대 상황을 가정할 때도 그녀가 예쁘다면 참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죠? 영어는 이 서로 다른 내용을 조건문과 가정법 두 가지 문법으로 나눠서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상 혼란이 생길 여지가 적은 반면 한국어는 이 서로 다른 내용을 하나의 문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사람이 혼잣말로 그녀가 예쁘다면 참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지나가다 그 말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철수라는 사람은 조건문의 의미로 얘기한 건데 지나가는 친구는 그걸 가정법의 의미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소개팅을 하기 전에 여자를 아직 못 만나본 상태에서 그녀가 예쁘다면 좋겠다라고 말한 건데 친구는 철수가 소개팅을 하고 나서 여자가 안 예뻐서 그녀가 예쁘다면 좋겠다라고 말한 걸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야, 철수가 소개팅했는데 여자가 별로 안 예쁬나봐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퍼지고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게 됐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국어의 가정법이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가끔 발생하곤 해요 우리가 왜 뭐 야, 어,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을 맞추고 나서 오해가 풀리는 그런 경우들 중에 한국어에 가정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오해들이라면 큰 문제될 것이 없지만 중요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간의 외교를 다루는 상황에서 조건문과 가정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트러블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한국인들은 살면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말이 조건의 의미와 가정의 의미로 나뉜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해 볼 일이 없어요 왜? 한국어에는 가정법이 없으니까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으로 이 두 가지 분리된 의미를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가정법을 공부하는 순간 접속사 if를 사용해서 말할 때 항상 이 조건의 의미와 가정의 의미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왜 가정법에서 과거 시예를 써서 현재를 표현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가 미래 시예를 대신한다고 했죠? 영어 사용자들은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의미인 if절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if절에서는 현재 시가 미래 시예를 대신할 수 있다면 과거 시가 현재 시예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가정하는 조건문 현재와 확실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가 의미상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현재가 과거로 한 시의 뒤로 밀린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 비가 온다면이라고 말할 때 시점은 미래지만 현재 시예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어 사용자들은 if절 안에 과거 시예를 현재 사실의 반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에는 가정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은 여러분 이런 가정법이 너무 어렵거나 말도 안 되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는 한국어는 더 어렵고 더 말도 안 되는 문법이 있어요 내일 비가 온다면 좋겠다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 자 이 두 문장들을 보세요 이 두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 내일 비가 온다면은 현재 시제죠 두 번째 문장에서 내일 비가 왔으면은 과거 시제죠 온다 현재 왔다 과거잖아요 한국어는 이렇게 과거 시제가 미래시를 대체하기도 해요 그런데 두 문장 사이에 의미상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외구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조건과 가정의 의미로 분리나 되면 모를까 이게 뭐 그리고 또 이게 또 내일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는 가능한데 내일 비가 왔으면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는 안 돼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물어봤을 때 정확한 문법적 규칙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왜 시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한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학생들이 가정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학교에서 점수는 잘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단순히 가정법은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한다고 설명하고 형태 적어주고 암기해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줄지 않느냐 하면 이 가정법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만약 그가 부자라면 저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죠 이 문장이 현지의 사실에 반대니까 그는 부자가 아니라서 저 집을 살 수 없다와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거의 의미상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에 As he is not rich, he cannot buy the house 이 문장을 가정법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영어학원들 다니잖아요 그렇다면 학원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가정법의 의미를 배우느냐 학원 가면 또 똑같은 설명 듣고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10문제고 20문제고 100문제고 줄창 풀어보고 나서 학교 가서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왜 가정법 문장에는 과거 시제를 쓰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죠 부모님들은 영어 점수 100점 맞아오니까 와 우리 아이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가정법을 어떤 상황에서 왜 쓰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좀 지나면 학생들의 머릿속은 텅 비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영어에는 왜 그런 쓸데없는 문법 규칙들이 있는 거지? 물론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영어에 이러한 문법적 의미들을 설명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정법의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형식적인 수업에 그치는 선생님들도 역시 많아요 사실 가정법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법을 중3 기말고사 때 처음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법이라는 문법이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3 맨 마지막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영어로 가정법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국어시간에 이 조건의 의미와 가정의 의미를 미리 공부해야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가정법이 없지만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이 두 가지의 분리된 의미를 국어시간에 공부해둘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영어시간으로 넘어가서 영어선생님들이 얘들아 너희들 국어시간에 한국어는 조건과 가정의 상황을 문법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지? 그런데 영어는 이걸 문법적으로 구분해줘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영어의 가정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학생들이 제대로 영어를 공부하려면 이렇게 국어와 영어가 콜라보가 되어야 해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일단 왜 한국어는 영어처럼 이렇게 가정법과 같은 문법이 없을까? 왜 영어처럼 이런 논리적인 문법 규칙이 없을까? 사실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강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한국어가 영어를 밀어내고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니까요 사실 한국어의 문법이 영어처럼 체계적이지 않은 것은 세종대왕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것은 한글이지 한국어가 아니에요 한국어는 한글이 창제되기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단지 이 한국어를 표기할 수단이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이두나 향찰구 같은 것으로 한국어를 표기했었죠 그러니까 한글은 영어의 알파벳과 마찬가지예요 코리안 알파벳이죠 가령 사랑해라고 쓰면 이게 영어인가요 아니면 한국어인가요? 알파벳으로 표기한 한국어죠 I love you 이것은 한글로 표기한 영어예요 한국어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글은 알파벳 중에서는 세계 최강이죠 한글의 자모체계는 누구나 쉽게 쓰고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세종대왕께서 세계 최고의 문자체계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후손들이 한국어의 문법체계를 정리하고 발전시켜야 마땅한데 우리 후손들이 그 의무를 다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동양인들은 언어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이심전신과 같은 방식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을 진정한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심심상인이란 말도 있는데 이 말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인정을 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불립문자나 염화시중의 미소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불립문자는 직역하자면 언어나 문자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염화시중의 미소 연꽃 한 송이만 들어 보여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야 하는 이런 것이 동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이렇게 동양에서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진정한 깨달음은 말로 전할 수 없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사실상 언어학과 같은 학문이 발전하기 힘들죠 반면에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토론 문화가 발달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서양에서는 언어와 말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수사학, 논리학, 언어학, 언어철학과 같은 학문들이 발달한 거죠 사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품사의 개념들 그리고 주어, 목적어, 보호와 같은 문장 구성 요소의 개념들은 서양 학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양에는 없던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학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동양은 언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서는 언어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려는 문법적 장치나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언어와 관련해서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서예 정도예요 글씨를 얼마나 예쁘게 잘 쓰느냐 한국도 당연히 이런 동양적 사고방식 때문에 전통적으로 언어에 관한 학문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고 또한 세종대원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지만 문법체계가 아닌 문자체계를 창제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양반사대부들이 주로 공부하던 언어는 한국어 아닌 중국어였습니다 농민들이나 천민들이 한국어의 문법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조선말기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이 서양의 학문과 기술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특히 영어를 공부해야 했거든요 근데 영어를 공부하려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주어, 목적어, 보호와 같은 문법 용어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서양인들은 언어를 가지고 학문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양이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에도 이걸 적용해서 주시경 선생 같은 분들이 한국어의 문법을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어의 문법이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곧 이어서 일제의 식민통치가 시작되었고 일본은 한국어 말살 정책을 펴서 한국어 연구가 지속될 수가 없게 했죠 해방 이후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한국은 완전한 폐허 속에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어의 문법 연구가 뭐 그리 중요한 문제였겠습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한국어는 이렇게 문법 체계가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은 정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에서 한국만큼 고도로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저는 이 성장의 배경에는 한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의 교육렬은 세계 제일 아닙니까? 이 교육렬이 한국을 이만큼 성장시키는 셈인데 만약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언어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한문과 중국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글을 써왔다면 지금과 같은 한국의 교육렬을 이끌어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방 이후 한국이 지금까지 급성장해왔지만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다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처럼 영어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영어학습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영어학습의 비효율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한국 영어교육의 방법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법 중심의 영어교육을 때려쳐야 한다 회화 중심의 영어교육을 해야 한다 조기 영어교육만이 대안이다 영어 몰입교육을 해야 한다 뭐 수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있긴 한가요? 여전히 학생들은 영어를 잘 못하고 영어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죠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어의 문법체계는 대단히 어렵고 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한국인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어가 굉장히 쉬운 언어이고 자신들이 한국어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한글은 그 어떤 문자체계보다도 쉽죠 하지만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체계를 가진 언어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체계가 잘 정리된 영어를 공부할 때 오히려 영어가 어렵고 영어의 문법체계들이 복잡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는 자기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데 세상이 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홈볼트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그는 누구나 모국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일정한 색조 속에서 세계를 바라본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끼고 있는 색안경이 무슨 색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색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안경을 벗어서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무슨 색깔인지 도수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봐야 하겠죠 한국어의 시각에서 영어를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영어교육의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어학자들 뿐만 아니라 영어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 분석해서 한국어의 문법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한국어의 품사의 기념들과 주어, 목적어, 보호와 같은 문장 구성 요소의 기념들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잭은 내가 죽일 거야와 같은 문장에서 왜 잭이 목적어이고 내가 주어인지 문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의 좋은 문법들은 한국 문법에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나는 나를 사랑한다와 그의 직업은 영어 선생님이다와 같은 문장을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으로 규정한다거나 하지만 가정법과 같은 문법을 한국어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국어 수업 시간에 만약 뭐뭐 라면이라는 말에 조건과 가정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미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영어의 가정법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이 의미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러한 작업들은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들이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중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의 문법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설명할 때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어 교육 방식도 많이 바뀌어야 해요 단순히 영어에는 이런 문법들이 있다 암기해라가 아니라 왜 영어 사용자들이 그런 문법들을 사용하는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영어는 대단히 논리성을 중요시하는 언어예요 이러한 영어의 논리성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어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영어는 어떻게 다른가 라는 주제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영어 조기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는 모국어를 공부하는 것과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주제로 한번 강의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